그 정정했을 때 대법원에서는 정정한 거를 고려 안 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정확히 이해가 안 가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거는 작년 자료에서 찾으면 안 되지. 올해 팔렸데.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걸 찾고 있었어요. 사례집에서도. 야 근데 너는 탑10 왔잖아 수아. 네. 거기서 했잖아. 거기서 했잖아. 2020년 탑10. 이거 동영상 올라가도 되는 거야? 안 되겠네. 저희는 분명히 안 된다고. 끊을까요? 개인 도장하세요. 너는 왜 요즘에 수업이 안 나와? 저요? 아니. 너는 수업 나왔잖아. 그 느낌이 아니요. 근데 연결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었어. 아니었어. 야 이거 우리 저 영상 만세계 공평돼도 뭐 오해받는 일 없겠지? 만세계가 뭐? 만세계의 전부 모든 사람에게. 아.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제가 어딘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사례집이. 아직 우리 그거 여기 있나 찾아보던 중이었어요. 우리 실전 GS 찾아야지. 저거 아직 안 들었는데. 그러면은 탑10. 그 2020년 탑10 팔래. 그 느낌이 아니었는데. 아 그럼 너가 생각하는 느낌은 뭐였어? 내가 생각하는 느낌은 뭐였어? 아니 괜찮아 얘기해봐. 어차피 너 얼굴 안 나오잖아 지금. 나밖에 안 나오잖아. 네. 너가 생각하는 느낌은 뭐였어? 그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아 그럼 1차 어디 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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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니 1차 아니지. 탑10에서 이걸 들은 적이 없다. 이번에 최신판래인데. 탑10에서 내가 들은 적이 없다. 아니 근데 이거 2020년이라고? 아니 이거 2020년이야? 네. 야 1번이잖아 그것도 탑10에서. 대신 사는 거. 그니까 안 했어. 나의 믿어 나의 믿어. 그러니까 너의 느낌이 뭐였냐니까. 너의 느낌은 뭐였어 저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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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느낌이 뭐였어. 아니 거. 이건 무슨 자리야 지금 보는 거는. 우리 사장님 올려준 자리겠다. 아니 그러니까 탑10. 탑10 이번에 특강 자료야? 아니면 내가 탑10 정리한 자료야? 정리하신 자료일걸요? 탑10 정리한 자료. 그 탑10 특강 자료 말고? 응 이번에 올린 거 말고. 아. 이번에 올린 거 말고? 아. 아 그러면 2판례잖아 그러면. 1번? 내가 탑10 정리 자료에는 그 탑10 판례를 다 밑에 첨부했으니까 1번 요구 자료. 제 심사님이 이해했죠? 네. 이게 아니였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뭐였을까? 나도 궁금하다. 미치겠네. 과거팔래였어. 과거팔래? 네. 그럼 이 쟁점은 맞았어? 이 쟁점은 이해는 하고 있는데 어. 그. 서로 설명을 못 해줘서. 야야야 컷컷컷. 그 과거에 파괴하지 않는다 있잖아요. 뭐요? 설명을 못 해줘서. 뭐요? 내가. 아니 아니. 서로 설명이 안 돼. 내가 강의를 그지같이 했잖아구.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이거 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 아니. 아 이거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이걸 살려면 어떻게 해. 올려 올려. 이걸 살려면 어떻게 해 하께. 아니. 나말고 니디디디 그러면 야 잘 봐라 이거 수업 들어오는 얘거든? 아이 잠깐만 그럼 얘가 설명을 못했다는 거야? 아 네가 잘못한 건 컷이야? 아 좀 팔아